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철학과 학문의 도시 고대 그리스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이자 유럽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는 남유럽 발칸반도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중석기 시대 혹은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게헬을 중심으로 발칸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미켄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다가 약 4,500년 후에 붕괴하게 됩니다. 미켄의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 이동했고 기원전 8세기 무렵에는 그리스 각지에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동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한 도시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갈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다툼 끝에 주민들은 아테나를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스인들이 점성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고대 도시국가 폴리스들은 산맥 혹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다른 문명들처럼 통일국가로 합쳐지는 형태가 아니었죠. 큰 강도 없어 농사를 짓기에도 용이하지 않아 연안부를 중심으로 교역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중 아테네는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산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대리석이나 은과 같은 자원들이 풍부했죠. 이러한 환경과 자원들은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도 차차 시간이 지나며 아테네가 번영하는 기틀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시국가 폴리스들은 군사 요충지로 적합한 고지대와 성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줄 언덕 구획을 아크로폴리스로 정했는데요. 그리스어로 높은을 뜻하는 아크로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 아크로폴리스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건립되었는데 이 신전은 페르시아 침공으로 파괴되었으며 후에 다시 새로운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되었죠. 파르테논 신전의 이름은 여신 아테나가 천여라는 뜻인 파르토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 파르테논 신전이 건립될 때의 아테네는 아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는 않았으며 귀족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고 평민과 대립하는 정치적 과도기였죠. 시간이 흐르며 귀족과 평민과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국정개혁을 시도하는 등 민주정치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한편 오랜 세월 동안 전쟁으로 얼룩져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은 키루스 2세부터 다리우스 1세를 거쳐온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로 인해 통일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아시아 지역을 넘어 다수의 폴리스들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폴리스들은 이오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어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거대한 제국의 힘을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이오니아 지역의 소도시들을 모두 점령하였고 연이어 이오니아를 도와주었던 아테네를 침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490년 아테네 중심의 폴리스 연합군은 수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마라톤 전투에서는 밀티아데스의 전술과 자비로 참전한 시민들로 구성된 중장보병 부대의 팔랑크스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 왕국은 밀집 대형인 팔랑크스를 도입해서 보완하였고 이는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군단으로 다시 그리스 본토를 침입하게 됩니다. 이전 전투보다 다급해진 아테네에서는 마침 근교의 라우리온에서 은광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역사상 가장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테미스토클레스는 은을 활용하여 신형 전함인 트리에레스를 건조하자고 주장합니다. 트리에레스로 인해 해군의 전력이 강화된 아테네는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며 그리스 땅에서 몰아내었죠. 이때 활약을 했던 병사들로 인해 시민계급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광산에서 발견된 은을 알차게 활용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남서부에 피레우스의 항구를 건설했는데요. 피레우스 항은 전쟁 때는 해군기지로 사용되었고 전쟁이 끝나고서는 무역항으로 탈바꿈되면서 아테네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아테네의 중심부는 연어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근처 북서쪽에는 자유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장소 아고라가 건설되었죠. 초창기의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지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정치토론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종교의 중심지였다면 아고라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에서 시민들이 사교활동을 하면서 연론을 형성하던 곳이었죠. 또한 학문과 사상,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주제들로 확대되어가다가 시간이 흘려서는 시민들이 민회를 열어 국방이나 정치 문제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편추방을 위한 지표라던가 재판도 아고라에서 진행되었으며 로마시대에는 포룸이라는 명칭으로 계승되었죠. 오늘날 아고라 유적지는 야외 박물관으로 활용되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중심부에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들이 모여있는데 반해 시민들의 집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세련된 공공시설과는 달리 시민들의 생활은 역병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고 전쟁보다 전년병 때문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아테네는 폴리스들 중 가장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사회의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학문의 도시로 발전하였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알리스토텔레스는 대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년기 시절 교육을 맡았습니다.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서는 아테네로 돌아와 리키리온이라는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알리스토텔레스는 현대사회의 과학연구라는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서는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경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방대한 학문을 집대성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슬람 철학과 중세 유럽의 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주변에는 두 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훗날 로마인에 의해 건설되는 오데온과 아테네 시절부터 있었던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죠. 연극의 개념은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극작가들은 연극 작품을 통해 당시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극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사회 모습을 반영하였죠. 아테네 민주정의 최전성기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새로운 파르테논이 건설됩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파괴되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죠. 건축에 필요한 석재는 아테네에서 18km 떨어진 펜테리쿤 산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색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건축양식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도리스 양식은 간수하며 웅장하고 힘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둥의 주시는 윗부분이 가늘고 아래는 엔타시스라는 불룩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일본에 영향을 끼쳐 호류지나 도쇼다이지 같은 사찰의 기둥에 사용되기도 했죠. 도리아식과는 달리 우아하고 섬세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오니아 양식은 고대 로마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테네는 델루스 동맹의 맹주로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압박에도 흔들림없는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자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 동맹체였던 펠레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였던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패배하며 아테네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죠. 그리스인들의 갈등과 혼란은 북방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틈을 보이게 됩니다. 폴리스 연합군은 카이로 네이아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콜린터스 동맹을 체결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죠. 이후 마케도니아 왕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절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으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졸하면서 마케도니아 왕국은 분열됩니다. 그 후 안트고노스 왕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일대를 지배하였고 기원전 2세기 중엽 그리스 용토는 대부분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죠.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융성함은 아테네 지역에도 일시적인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기원의 4세기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의 힘을 실어주면서 아테네의 신전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종교의 힘은 더욱 거세졌고 철학 사유에 대한 탄압으로 아테네 철학 학원들은 폐쇄되었죠. 약 1천 년간의 암흑시대라 불리는 그리스도교 중세시대를 거쳐 아테네는 십자군 국가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거치게 됩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어 그리스 왕국은 1830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뤘고 옛 문화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1834년 아테네는 그리스의 공식 수도가 되었죠. 기원전 4세기 영어식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리는 알렉산드로스 3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열었습니다. 그는 정복왕으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철학과 의학, 미술 등 다양한 곳에 흥미를 가져 동서양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영토를 넓혀가며 새로운 지역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중 현재까지도 유명세를 떨치며 가장 큰 번영을 누린 곳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작 첫 번째로 건설하기 시작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왕궁을 보지 못한 채 기원전 323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는 나일 델타라 불리는 곳으로 녹지가 풍부한 땅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기적으로 범람한 나일강 덕분에 영양소가 풍부한 부엽토, 부식토를 하류 이집트로 가득 옮겨주며 형성된 토양을 활용하여 나일 델타를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쳐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여러 왕국들과 다수의 전쟁을 거치며 점차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20대 청년인 알렉산드로스 3세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갑작스러운 피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직 왕이 되기에 경험이 부족한 알렉산드로스 3세를 무시했지만 그는 주변국들의 이러한 예상을 깨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통솔하여 동방 원전길에 오르게 됩니다. 세력을 확장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전길에는 이집트 정복 과정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강하고 파루스 섬 인근의 작은 어촌이 항구가 될 만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새로 건설될 도시에 격자형의 시가지를 건설하고 직접 말을 타고 달리며 중앙도로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1km가 넘는 뚝으로 파루스 섬과 연결하였고 도심에는 그리스와 이집트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리 관심 없어 하던 이 지역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는 선박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지중해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위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알렉산드리아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떠나자 제국은 신하들로 인해 셋으로 분열되었는데 이 왕조들은 각각 시리아 중심의 셀러우커스 왕조, 마케도니아 중심의 안티고노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 중심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조를 열고 국가를 정비한 포톨레마이오스 1세는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대규모 학술원인 무세이온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설합니다. 도서관은 처음에는 무세이온의 자료실 정도로 부설기관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적 중요도나 유명세에서 무세이온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접어들 때의 세계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인해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만나는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전 인류의 지식을 모두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도서관에는 그리스와 이집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페르시아 등으로부터 천문학, 역사, 철학, 수학 등 각종 책을 수집하여 필사하고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했던 포톨레마이오스에게 책 수집을 권했던 학자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합니다. 무세이온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기아학을 크게 발전시킨 유클리드, 유레카 일화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리스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등의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그리스와 오리엔트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이 지나 로마 제국의 학술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기원전 고대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여왕 클리오파트라 7세 시절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집트 왕조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근친혼을 법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클리오파트라 7세는 남동생 포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즉위 당시 클리오파트라 7세의 나이는 18세, 남동생 포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세였습니다. 클리오파트라 7세는 즉위하고 초기에는 직접 이집트 정치를 담당했으나 남동생이 자라면서 권력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여 클리오파트라 7세는 로마의 카이사르, 그리고 카이사르의 사후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집트와 로마 제국을 함께 아우르는 여주인이 되고자 꿈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사르가 살아있을 때 로마군이 알렉산드로스를 침공하여 도서관이 일부 소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기원전 31년 클리오파트라 7세는 악티움 회전에서 패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주인은 이집트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각종 도서와 자료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서도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으로의 확산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어 갔습니다. 서기 313년 로마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 4세기 후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은 크게 신장되었으며,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를 탐구해오던 헬레니즘 문화는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이집트 전통의 다신교 신앙은 금지화되었고,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교도 문화를 싫어하는 그리스도교의 공격을 받아 몰락하게 됩니다. 클리오파트라 7세 제휘 시절 카이사르의 실수로 도서관 일부가 소실되었는 것에 반해, 이교도 지식을 멸하라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셈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기 640년 이집트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되었는데, 이 무렵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더 이상 예전에 찬란했던 학문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갔는데, 유럽에서 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보였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며, 수학과 과학, 건축 등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재건하였고, 이후 파티마, 맘루크와 같은 이슬람 왕조가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러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놓여있던 시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을 막아낸 장군은 오스만 제국령 마케도니아 출신의 무한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을 막아낸 공으로 1805년 36세의 나이로 이집트 태수가 되었고, 이후 무한마드 왕조를 열게 됩니다. 무한마드 왕조는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기 위해 유럽의 국가들과 무역 활동에 힘을 쓰는데, 이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상업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오스만 제국의 국력은 약해졌고,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흐름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힘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882년, 군인이자 민족 운동가인 아라비 파샤가 이집트의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1919년, 이집트는 독립을 이루게 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영국 지중해 함대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격으로 인해 또다시 전쟁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해군기지를 철수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정부에 관심 아래 도시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고대 학문과 예술의 상징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고고학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네스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현대식 건물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세계 찬사 속에 개관되었는데, 건물은 떠오르는 태양을 형성화했다고 합니다. 총 11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중 5개층은 지하에 지어졌지만, 자연광이 지하까지 비추면서 방문자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지하 4층에는 철학, 종교,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지하 3층에는 문학과 언어, 그리고 지상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현재까지 확보된 서적 및 소장 자료가 50만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속건물로는 국제회의장, 고고학박물관, 과학박물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